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하루 이틀은 늦었을 수도 있는데 절대 늦은 적은 없어요. 중기적으로 화장품주를 적극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맥스는 먼저 갔는데 화장품주가 생각한 대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었잖아요. 한 15분 만에 펜트하우스를 올리고 100층에 입주하셨잖아요. 집을 지었잖아요. 의식주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주가 안정이 되면 이제 꾸미고 나가요, 사람이. 펜트하우스 100층에 입주하셨잖아요. 그런데 입주하셔서 집안에만 계속 입고 좋은 음식 먹어도 답답하니까 이제 화장하고 옷 입고 나가야 해요. 그래서 의류업체랑 화장품 업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어제도 전반적으로 의류업체가 다 갔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장기로 찍은 것들은 마이너스가 났는데 FNF 한 섬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도 적극적으로 봐야 할 타이밍이다. 오늘 화장품 밸류체인 한 10분, 15분 안에 이거 보면 그냥 다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화장품 관련지 메스터데이. 화장품도 밸류체인이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보다는 용어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냥 일단 제가 큰 덩어리만 얘기해 드리면 빅3 종합화장품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여러 브랜드를 제조하는 기업. 유통하고 브랜드 제조가 분리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OEM, ODM 업체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품 원자재, 부자재 만드는 업체. 딱 이렇게 네 덩어리로 크게 나누어서 밸류체인으로 항상 순서가 어땠죠, 우리가? 항상 그 밸류체인 순서가 같이 사슬에 위에 있는 사자부터 한 거예요. 그 밑에 원숭이 닭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 먹이사슬. 밸류체인, 밸류체인이 먹이사슬이에요. 사자 밑에 원숭이 닭이 먹이사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자 앞에서 항상 졸이잖아요. 다 떠나니까 여우가 왕노릇하고 그런 거잖아요. 맨 처음에 가장 큰 업체 그리고 같이 사슬에 상단에 있는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끝에 우리 몸의 미세혈관 같은 것까지 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 왔잖아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먼저 제가 읊혀드렸고 그 밑에 정공정, 후공정 이런 거 다 읊혀드렸고 그 위에 업태별로도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배터리 3사부터 시작해서 밑에 재료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분리막 전해질, 분리막 이것까지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 오늘도 순서가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혹시 기초랑 색조 못 쓰는지 브랜드요? 제가 얘기하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인가요?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제조합니다. 천연 제품을. 그래요? 네 덩어리의 밸류체인 큰 거 있다는 거 얘기 드렸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거예요. 기초. 기초 스킨, 로션, 에센스 바르고 보통 예전에는 두꺼운 거 발랐죠. 파운데이션 이런 거. 근데 요즘에 투명화장법이라고 안 바르시죠. 파우더나 팩트 가벼운 거 바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그 다음에 뭐 그전에서 선크림이나 이런 거 바르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향수 같은 거 쫙 뿌리고 나가죠. 네. 색조도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더 좋아지게 하려고 마스크팩하고. 여기서 이걸 왜 얘기해 드렸냐면 마스크팩 향수, 그리고 색조, 그 다음 기초 화장품. 이게 무슨 순서대로 얘기해 드렸냐면 진입장벽이 낮은 순서대로.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마스크팩이 최하의 진입장벽이에요. 누구나 하기 쉬운 거고. 진짜 그래서 땡스타그램에서 마스크팩 정말 많이 파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아까 밸류체인의 어떤 흥망성세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는 가장 어려워요. 가장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가장 침범하기 어렵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쉬우세요. 일단. 그리고 요즘 트렌드부터 또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화장품은 중국밖에 답이 없어요. 사드보복 맞고 나서 화장품 주가들이 완전 폭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아까 의식주에서 사실 의복하고 약간 화장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예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자 격으로 거의 격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철강업종이나 기계업종이나 건설업종보다 더 심해요. 주가 흐름을 보세요. 화장품 주가를. 경기 민감업종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요. 철강 조선보다 더 심해요. 아모레퍼시픽 고점하고 저점 대비 주가 하락폭 보세요. 너무 무섭잖아요. 에이블 CNC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엄청 화장품도 잘 타야 돼요. LG 생활관광 제외하고는 LG 생활관광은 좀 특별해요. LG 생활관광은 생활용품하고 음료, 화장품이 황금 3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서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방어가 되고 탄력 있게 그리고 또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3분할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그거 빼고는, 그 종목 빼고는 사이클이 엄청나게 심해요. 중국 사드복 먹고 다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도 Z세대가 중요해요. 여기서도. Z세대가 1995년에서 99년생이래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는 구호허우라고 부르거든요. 구호허우. 그런데 이게 2020년 현재 2억 6천만 명이래요, Z세대가. 그런데 2025년에 중국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할 전망이래요. 그런데 Z세대가 뭐냐면 저도 느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두 살 배기 애기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모차를 타고 가는데 걔가 핸드폰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정말이에요. 유모차를 타고 가는데 두 살짜리니까 그 앞에 핸드폰 달아 놨잖아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정말 깜짝 놀라서 저 애들이. 어떻게 만진 거를 그냥 그렇게 해석하셨겠죠. 아니, 아니요.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무슨 그 애기 동영상 뽀로로 이런 거였는데 자기가 끌어땡여서 재생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나는 저 애가 커서 어떤 소비를 할 거면 어떤 세상이 올 건가. 그러니까 그 애기는 더 어리지만 1995년, 1999년생 세대도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틱톡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왕홍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예요, 얘네가. 그래서 해외 고가 브랜드 화장품보다 가성비 높은 로컬 브랜드를 선호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3대, 아까 3대 종목은 얘기 안 들었죠. 아모레파시프,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의 큰 지금 그거예요. 문제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아까 기술력 얘기 드렸잖아요. 마스크 색조 화장품보다 기초 화장품의 기술력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기초 화장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메이커가. 마스크 색조 화장품은 완전히 로컬한테 밀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커진 게 사드 보복이 있었고 코로나19가 바로 있었죠. 사드 보복이 조금 회복되려고 중국하고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했더니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동안에 뭐 했냐, 로컬 브랜드를 엄청나게 키웠어요, 중국이. 중국이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가 되냐면 색조 화장품은.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 순위를 얘기를 드릴게요. 중국의 기초 화장품 순위. 로레알, 바이체링, 랑콤, 에스티로더, 찌란탕.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판되는 기초 화장품 순위. 중국 내에서 기초 화장품 상위 5개 중에 바이체링, 찌란탕이 2개가 중국 거예요. 자, 기초 화장품조차도 이렇게 됐죠. 색조 화장품을 볼까요? 메이블린, 크리스찬 디올, 로레알, 입생로랑, 맥, 그다음 퍼펙트 다이어리. 여기는 6위까지 해드린 게 6위의 퍼펙트 다이어리가 있는데. 이거의 모회사가 이센이에요, 뉴욕에 상장된. 그러니까 여기 색조 화장품 순위는 6위인데. 이게 예를 들어 광군제에서 2년 연속 색조 화장품 1위를 먹은 게 퍼펙트 다이어리예요. 그러니까 색조가 기초보다 기술력이 낮다고 했잖아요, 진입장벽하고. 그래서 이미 침공을 해서 로컬이 다 먹어버렸어요, 색조는. 중국 로컬이 먹어버렸고. 그다음에 티몰이 또 있어요, 티몰. 티몰하고 타오바오몰,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텐센트나 티몰에서 1등을 한 게 퍼펙트 다이어리가 또 아니고 플로라시스거든요. 플로라시스. 그러니까 뭐냐면 퍼펙트 다이어리는 가성비로 나가서 온라인으로 직판만 해서 아까 Z세대들 있죠. 구호, 허우세대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서 색조 화장품 1위에 오른 거예요. 전체 순위로는 6위고 광군제나 이럴 때 매출 1위를 찍는 애예요. 그런데 플로라시스가 또 1등을 먹었어요, 다시. 얘네는 또 뭐냐면 바로 LG생활건강의 후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추구하는 한방 고급화 전략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방이고 걔네로 따지면 중방이겠죠. 이게 로고를 보셔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간 설화수처럼 이쁜, 예를 들어 립. 전통스럽게. 그렇죠. 립스틱에 용이 새겨져 있어요. 용이 새겨져 있어요. 벌하고 용이 새겨져 있어요. 구찌 그것처럼. 그렇게 새겨져 있는데 플로라시스가 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기예요. 우리나라 3대 완성업체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로컬 업체들이 중국을 먹어버렸다는 거.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살짝살짝 다 짚어 나갈게요.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애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주력 품목 뭐예요? 브랜드.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한율, 라네즈, 마몽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중저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설화수, 헤라가 최고급이고 아이오페, 한율, 라네즈, 마몽드가 이게 중저, 중고가예요. 중고가. 그리고 저가로 가면 이니스프리가 있는데. 원래 고가 브랜드 설화수, 저가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중국 시장을 주도했는데. 저가 브랜드 기술력 낮고 진입장품 낮은 것부터 먹히고 있다고 했죠. 저가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중국 로컬 화장품 공습에 완전 당해서 밀려버렸어요. 얘네가. 밀려버렸고 설화수는 방판 조직을 포기 못했어요. 방판 조직은. 우리 어렸을 때 응팔 세대부터 어머니들이 이어주셔서 그걸 포기 못하다가 온라인 전환을 늦어서 여기서 타격을 크게 입은 거예요. 그런데 LG생활관관은 어떻게 살아났냐. 똑같아요. LG생활관관은 후순오희. 이거 고가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얘네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에 해당되는 게 LG생활관관의 더페이스샵이에요. 이거를 2018년에 매장을 다 철수하기 시작해요, 중국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싹 다 전환을 시켰어요, LG생활관관이. 그래서 여기서 선방을 하고 후가 이영애 씨 특수로 설화수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LG생활관관 선방이 나온 거예요. 아까 황금 3분할 구조 말고도 화장품에서 이 부분이 잘 나간 거고. 그리고 애경산업. 애경산업 있죠? 밸류체인 상단상의 세 번째. 밸류체인 상단상의 우두머리 중에 세 번째예요. 얘네가 에이지 투에니스. 이거 뭐 견밀 이펙트로 뜬 거예요. 루나, 포인트, 플로우, 스니킹. 진짜 잘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남자들 잘 알지 않나요? 요즘 그루밍족도 많고. 에이지 투에니스로 견밀 이펙트라고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또 뒤에도 나오거든요. 애경산업이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에이지 투에니스가 중국에 썼던 건데 중국이 막혀버리니까 뭘 했냐면 손소독제랑 손세정티슈를 엄청나게 공장을 늘려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픈 현실인데 애경산업이 선방은 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애경산업은 화장품 회사인데 생활용품 회사로 변경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위기는 극복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다음에 성장성은, 모멘텀은 결국에 중국에서 화장품 잘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시면 LG 생활관광 제외하고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애경산업 같은 위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것도. 중국 로컬 브랜드가 너무 컸어요. 중국 로컬 브랜드가 너무 컸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었는데 중국의 Z세대들은 자기네께 소유욕이 되게 강해요. 자기 브랜드, 애국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지금 중국 공정 일어나는 것도 다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역사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밑단의 브랜드 제조업체들을 좀 훑을게요. 브랜드 제조업체들하고 쟤네랑 뭐가 틀리냐면 이 종합 브랜드 업체는 기획부터 유통까지 다 해요. 그런데 브랜드 제조업체라든가 이 브랜드 업체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아웃소싱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중소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네오팜이 있죠. 상장업체들만 하는 거예요. 네오팜. 한 번씩 다 쳐보세요. 어느 정도가. 네오팜은 민간 피부 전문 스킨케어. 아토팜 아시죠? 그리고 뭐시나요? 더마 코스메틱 리얼베리어. 약간 독특한 쪽에 유화동 스킨케어 쪽이에요. 아주 연한.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가총액도 적고 시간도 없으니까 쫙쫙 넘어가게. 그리고 오가닉틱 코스메틱. 별로 주가 안 좋아요. 중국 내 자회사에 해천, 약업. 중요하지 않은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해천, 약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 내 유화대상으로 하는. 유화대상 샴푸, 바디워시, 피부케어 하는 업체고. 이츠 함불. 이츠 함불이 있는데 2015년 12월 달에 이츠 스킨이 상장되면서 모에서 함불 화장품을 합병하면서 이츠 함불로 변경됐어요. 이츠 함불은 이것부터 설명드렸어요. 이츠 함불하고 한국 화장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함불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이 같은 태생이에요. 옛날에 선대 회장님이 두 개를 만들어서 아들들에게 두 개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츠 함불은 좀 살아난 게 뭐냐면 중국 왕홍이 인플루언서가 떠든 거예요. SNS에서. 달팽이 크림 좋다고. 달팽이 크림이 이츠 함불에 있는 걸 싹 쓸어간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그걸로 대박이 난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네오팜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얘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아까 선대 회장님에서 시작한 게. 그런데 한국 화장품이 1980년대에 아모레퍼시빅 이전 전신 태평양과 쌍벽이었어요. 그럼요. 알죠.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한 한국 화장품 오너 선배님과도 잘 아는 데다가. 이때 은팔 세대 때만 해도 얘네가 쌍벽이었어요. 브랜드가 뭐였냐면 주단학. 네. 주단학. 지금도 나와요. 그런데 왜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아모레퍼시빅은 우리나라 1위 화장품이 됐는데. 네. 80년대 쌍벽이었던 화장품이 쌍두맞춰야 했는데 한국 화장품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자. 대표님 지금 너무 얘기가 재밌는데. 네. 너무 시간이 없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결론은 화장품 원자재 그리고 부자재 관련 중 흐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투자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으면 되는지. 이제 결론을 도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부자재 업체들은 이것만 종료만 얘기해 드릴게요. 원부자재 업체는 SK바이오랜드가 변경한 현대바이오랜드 그리고 대봉 LSN가 원료 업체고요. 펌프 만드는 업체들은 연우랑 펌텍코리아 이게 1위, 2위예요. 그리고 승일 좀 정치로 엮이긴 했는데 썬스프레이나 이런 것도 깡통에 에어졸 만든 회사예요. 이거 알아두시고. 연우. 연우. 결국의 중심은 OEM, ODM이에요.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 홀마가 있는데 그냥 결론만 말해서 코스맥스 하세요. 그냥. 지금 코스맥스 갑자기 코스맥스. 그냥요. 지금. LG생활건강 쪽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나 했는데. 그거는 상단 밸류체인 상단의 우두머리 중 종합화장품 기업 중에서 가장 지금 낮다고 얘기 드린 거고.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화장품이 회복될 때 포텐셜은 낮죠. 생활용품이랑 음료가 3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레퍼시빅이 지금 밑바닥에서 오를 땐 더 오르는 거예요.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를 때도 덜 올라요. 애기생활건강은. 그런데 결국에 OEM, ODM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리고 한국 홀마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냥 지금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코스맥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중국 시장, 중국 경기 좋아진다고 하면서 내수주도 오르고 화장품주도 오르면서 코스맥스가 주도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텐데. 이 정도로 최고가 어제 기록을 했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포인트만 얘기 드릴게요. 중국 상해랑 광저우에 두 개 공장이 있어요. 코스맥스는. 한국 홀마는 다른데 있는데 상해는 처음에 상해가 먼저 생겼어요. 상해가 먼저 생길 시대만 해도 오프라인이 강세였어요. 아까 전에 중국 기초화장품 순위 얘기 드릴 때 로레알 다음에 E가 바이체링이라는 회사가 나왔잖아요. 바로 바이체링의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지었던 공장이 코스맥스 상해 공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국 색조화장품에서 6위로 치고 올라온 퍼펙트 다이어리. 광군제 때 색조화장품 1위 찍는 기업 있죠. 모회사 이센. 이번에 이센하고 광저우에 뭘 만들었나요? 코스맥스가.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해랑 광저우에. 상해에는 기초화장품 순위 2위인 바이체링의 물량을 전담한 거고 이 색조화장품의 1위를 지금 광군제 때 찍고 있는 퍼펙트 다이어리의 이센과 광저우의 공장을 지었어요. 두 개 기초 색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컬 브랜드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술력은 아직 딸린 거였어요. 그런데 코스맥스는 한국 홀마의 힘을 빌러서 자체 브랜드를 왕옥 마케팅을 잘 찍어서 매출 대박이 난 거예요. 아직까지도 OEM, ODM의 기술력은 없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당분간은 코스맥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광광은 중국 저가 화장품 로컬 브랜드에 시달리더라도 OEM, ODM은 그 가운데서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공장 증설, 모멘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있을 노동절 연휴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더 각광 받을 것 같고.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LG생활건강이 내일 실적을 내놓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법인 부분에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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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